자 이번 시간에는요 종목상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티룬 제약을 136,000원에 매수 하신분 계세요 136,000원이면 상승 전환 이후에 여기 추가 상승 앞전 방송에 매수 포인트 강의 했는데요 전고점 돌파 지점 인근에서 매수 하셨으니까 잘 하셨어요 퍼펙트 여기서 매수 잘 하셨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홀딩 하고 계시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잘 밀리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는요 반등을 해 줬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러한 포인트는 오일선 이탈하는 장대은봉은 매도 포인트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하루에 얼마가 빠지는가 하면요 14% 빠졌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폭으로 토해내는 것이니까 여기 오일선 이탈할 때는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20일 인근까지 정도 조정 받은 이후에 재매수하면 되는데 워낙 강한 종목은요 20일을 여기까지 완벽하게 오지 않고 다시 재반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나가서 꼭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전 매매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도 돌파된 지점이니까 강하게 돌파된 지점이죠 여기 20만원권 정도에서는 지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 밀렸을 때 차이시는 했던 부분을 여기서 재반등 넣을 때 일부 물량 다시 사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매수매도를 했다면 베스트 트레이딩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지나왔고 다행히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지금 현재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 보다 훨씬 낫다 그 이야기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그대로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왜냐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제법 크게 밀리고 반등도 아직까지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지점 정도인데 셀트리온 제약은 강하게 셀트리온까지 강하게 당겨 버렸습니다 그러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셀트리온 보다는 훨씬 더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고점을 돌파해 버리면 또 베리 굿인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전략은요 월선 이타라는 이 큰 은봉이 출해되기 전까지는 더 홀딩 그죠? 더 홀딩 정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상당히 강하게 한 번 더 랠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목표치는요 19만4천원권에서 24만5천원권 여기 비교적 박스권이니까 여기를 돌파한다면 여기 폭만큼 정도인 5만원이죠 5만원 정도의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24만5천원에서 5만원을 더하게 되면 대략 30만원권 정도도 30만원권 정도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현재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깐요 기관외국인도 매수세도 비교적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항체 치료제가 출시될 때 국내 시판을 유통을 셀트리온 제약에 도맡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슈들 현재 코로나 재확산이 크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기대감 남아 있다 5일선 이타라는 큰 은봉이 나온다면 비중 축소하시고 20일 인근에서 반등 넣을 때 줄였던 물량 다시 사넣는 전략 가능하구요 그렇지 않고 밀릴 때 그냥 적당히 차이시연 해 나가시고 추가 매수 여부는 상황 봐서 또다시 우린 팀이니까 논의해서 가능도 하다 추가로 강하게 뚫어버리면 30만원의 목표치 가져갈 수 있겠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20일 권력에서 밀리고 난 이후에 크게 반등 못하고 자꾸 장을 받고 있고 20일을 겨우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면 셀트리온 제약은 그에 비해서 저정폭 그대로 다 끌어 땡기는 상황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비교적 낙폭만해 많이 해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고점 부위에서 이렇게 강한 조정 강한 상승이 조정도 크게 받은 받았는데 이 부분이 닥트리온은 찜찜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음봉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밑으로 추가로 밀릴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셀트리온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1인근에서 매수 그렇죠 추가 추가되어 있는 상황 추가 상승할 때 키 맞추기 양상으로 아마 좀 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다면 셀트리온도 전략을 제시하자면 39만원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진님도 지금 질문을 주신 부분이 있으니깐요 셀트리온을 26만원대 매수해서 40만원대 매도하고 35만원대 매수를 한 그런 퍼펙트한 매수 중이니까 전략은 20일 이탈하기 전까지는 더 홀딩 가능하고 한 39만원 정도 와 40만원에 정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셀트리온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모비스 질문 주셨는데요 24만원에 매수 하셨다 했습니다 자 24만원이면 매수 단가는 적절합니다 자 앞전에 매수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박스권 설명도 좀 드렸습니다 이것이 박스권 매매에 또 하나의 표본이 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현대모비스를 끊임없이 매수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박스권 저점 매수 박스권 고점 매도 이거 반복을 계속하면 되는 상황이고 한 단계도 레벨업 해서 이제 지금 상황은 여기에서 지지 여기에서 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닥터케인 매수했어요 매수 단가 비슷해요 강하게 돌파했습니다만 자동차 세터가 조금 흔들리는 거 봤고 시장도 조금 흔들흔들하는 상황을 봤기 때문에 닥터케인은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자 수익 실현 핸 부분은 아까 아 녹화하기 전에 보여드렸는데 그죠 6.5% 차익 실현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렇습니다 다시 20일 지지권 그리고 여기 좁은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했으니까 박스권 상단에 저항을 강한 양봉으로 돌파하면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지지로 바뀌거든요 21인근 다시 매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반등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21인근에서 아래위골이 단 돛지입니다 자 돛지는 캔들에 있어서 어떠한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돛지는 방향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봉이거든요 강하게 양봉 시연하고 직전 고점대를 뚫었다면 이제 조정을 조금 비교적 강하게 받은 축에 속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래위골이 달면서 매수매도 공방에 있는 돛지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장이 상승한다면 밑으로 추가로 강하게 밀리기 보다는 반등 시도 한번 나올 수 있다 최근에 그런데 수급이 조금 좋지는 않아요 수급이 조금 좋지는 않은데 일단 이평선에 지지 그리고 직전 상황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이 장대 양봉을 닥터케인은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50%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처질 때 추가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요 재반등 넣을 때 26만원권 여기 정고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이제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밑으로 하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양쪽으로 다 열려있는 변곡을 나타내는 돛이기 때문에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같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20일을 깨고 내려간다면 본인 단가인 24만원 인근으로 또 힘없이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고 시장 상황이 양호하게 진행되고 순환매 차원에서 조정을 좀 먼저 받은 자동차가 다시 반등을 한다면 현대모비스토 다시 26만원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입니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26만원 인근에서 강하게 돌파시도 온다면 홀딩 그렇지 않고 아래위꼬리 달면서 이렇게 좀 혼조세 양성을 보인다면 비중을 차익실은 일부 하시고요 추가로 더 밀리는 강도에 따라서 비중은 축소 더 그 강도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되겠다 아래위꼬리 이렇게 달았고 그 다음날 강하게 돌파한다면 홀딩 빠른 매매가 가능하다면 축소한 물량을 돌파할 때는 다시 사놓는 것도 가능 이렇게 세부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섹터가 조종을 좀 받아요 현대차 현대차 현대차도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기아차도 기아차도 조종을 좀 받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도 주춤주춤 현대위아도 주춤주춤 만도도 주춤주춤 자 그러한 것을 봤을 때 먼저 강하게 올라온 자동차 섹터를 기관외국인이 차익실현하는게 보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차익실현 이후에 기관이 외국인이 어디로 집중한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금 바닷건에서 터나고 있는 유틸리티 한정과 같은 종목 대량 매수세 들어오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종목도 이틀연속 매수 들어오면서 반등 자 비교적 아 터너라운드 초입인 KTNG 이런 종목들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시장의 양상입니다 자 요점 정리하자면요 강하게 올라왔던 자동차 그리고 포스코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 조정을 받고 있구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에서 추가로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외국인 시속적으로 매도 놓으면서 전기전자도 눌러놓은 상황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5G 섹터가 좀 돌아서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도 강하게 랠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종목 그리고 KTNG와 같은 그런 내수주들이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장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도 그러면 전략을 제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지수가 상당히 조금 틀어막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심없이 오일선 이탈할 듯 이탈할 듯 이탈할 듯 하면서 거의 심없이 계속 두달려 랠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워낙 해외시장도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깐요 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기간 물량을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전기전자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와 같은 기아차와 같은 이런 자동차 자동차 부품 쪽으로 그리고 철강주 쪽으로 차에 실은 물량이 강하게 추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주 중장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직까지는 매도할 상황은 아니겠지만 적절히 섞어서 중장기와 단기 투자를 섞어서 하신다면 달력이 다른 턴어라운드 초입에 있는 종목보다는 달력이 둔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일선 이타라는 큰 음봉이 떨어지거나 하면요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는게 좋아보인다 하이닉스는 한 번 더 치고 갈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왜 그렇다 강하게 상승했는데 조종을 옆으로 횡보로 조종받고 있습니다 벨이 굿이거든요 또 한 단계도 레벨업 그리고 또 옆으로 슬슬 슬슬 조종 지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수도 옆으로 슬슬 슬슬 횡보니까 양호 한 번 더 치고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조종을 이렇게 강하게 강하게 조종을 받지 않고 옆으로 횡보 조종한다는 것은 추가 상승에 기다감 충분히 한번 가져갈 수 있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한 번 더 치고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나 달력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조금 차익 실현을 밀릴 때 오일선 이타라는 큰 음봉이 떨어지는 그런 조종을 보일 때는 조금 차익 실현 해나가시라 라는 의견까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 대표주 성향의 종목들 가볍게 체크해 봤고요 종목 상담해 봤습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닥트케였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